오늘은 상생파크골프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행복배 대회가 있는 날이고요. 예선전 대회를 열심히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선전을 치르고 계시고요. 엄청 많네요. 한번 대회를 살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선전입니다. 상생파크골프구장의 대회 예선전 진행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팟골프 치고 계시고요. 본부속으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회 이름은 해피클럽 회장배 상생파크골프 대회이고요. 상생파크골프장에서 현재 예선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이곳은 쓰레기나 흡연, 취사가 되지 않고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게 팟골프를 플레이하실 수 있는 구장입니다. 아래 보시게 되면 많은 클럽에서 100만원, 50만원, 20만원 후원을 해주셨고요. 덕분에 이런 팟골프장 조성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팟골프장 같은 경우는 지금 A코스, B코스 이렇게 나뉘어 있고요. 총 18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광주는 잔디 양생기간이라 대부분 팟골프 구장이 다 닿아있는데 상생파크골프 구장과 인곡 두 군데만 현재 열려있습니다. 선원지구도 현재 칠 수 있습니다. 현재 참가자들이고요. 이렇게 그룹이 나뉘어있습니다. 양옆으로 이렇게 선수 대기자 느끼시고요. 자 이제 그러면 선수들의 플레이 영상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rangka4 발동 설탕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현재 나주 상생파쿠구장에서는 예선전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 상당히 덥고요. 29도에서 30도까지 올라가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즐겁게 예선전을 즐겨주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